여러분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동영상은 새롭게 시작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은 원인 줄원 재발과 거부 반응의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식받은 신장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면역 억제제 복용과 원인 질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이식 후 성실한 건강관리가 성공적인 이식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성실하게 약물 복용을 하지 않거나 건강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거부 반응 발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 경험이 많아지며 이식받은 신장의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보부되었습니다. 그럼 이식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식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 억제들을 잘 알고 잘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식 후 규칙적인 면역 억제들의 복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의 약을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이식팀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약을 새롭게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수로 약 복용을 잃어버린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되 복용시간이 6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용량의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지도 않습니다. 면역 억제들의 적절한 혈중 농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고 자몽이나 자몽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시고 임의로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한약, 홍삼, 영양제, 각종 건강기능성 식품 등은 면역 억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됩니다. 둘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신장이 우리 몸 안에서 안전하게 있도록 하지만 감염 위험을 증가시켜 감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내방을 위하여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자주 씻고 가글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식 후 3개월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극장, 백화점, 찜질관 같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익히지 않은 고기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식간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요로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 부항, 뜸 치료는 하시지 않습니다. 화초를 가꾸실 때는 흙을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이식팀과 상의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거부반응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해 나타납니다. 새로운 신장이 여러분의 몸에 이식되고 나면 면역체계는 이식된 신장을 남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부반응은 면역체제 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거부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받은 면역체제를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반응이 나타났을 시에는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부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3도 이상의 열, 이식 부위의 통증, 앞통, 부종, 또한 현료, 수변양의 감소, 체중 증가, 오한, 통증,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와 같은 감기 몸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식팀에게 연락을 하거나 응급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넷대로 건강한 식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식 후 적절한 식사는 건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식 직후에 신장 기능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인 식의 관리가 필요하며 체중 증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살코기, 생선, 저지방, 치즈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하고 염분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합니다. 고지방, 고당질은 줄이셔야 하고 칼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일과 생야채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음주와 흡연은 가능한 피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 날음식, 덜 익힌 해산물과 같은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드시면 안됩니다. 다섯째로 정기적인 외래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진은 꼭 오셔야 합니다. 정기검진 시 혈액검사를 통해 거부가능 발생 여부와 연여억제제의 혈중농도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외래 방문 후 절차에 따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 일상생활 시 주의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는 수수료 3개월 이후에 복지가 가능합니다. 부부생활은 수수료 몸이 회복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생활 시 감염 예방과 피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계획이 있을 시 반드시 의사와 임신계획을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피부암 예방을 위하여 자외선 차단성 크림, 긴팔,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식 후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시되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식 후 6에서 8주 후에 모든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신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운동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 시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매스꺼움, 빠른 맥박수 또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시면 운동을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탈수 예방을 위하여 운동 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합니다.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때는 미리 의료진에게 상의를 하시기 바라며 복용하던 약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으로 여행하실 경우에는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여행지의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가능한 안 키우시는 것이 좋으며 키우게 되시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어항이나 세질, 고양이 화장실 등을 환자분이 직접 청소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골다공증, 백내장과 같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혈압 및 체중 관리가 필요하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암 정기검진을 시행하시고 안과 및 치과의 정기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지키시길 바라며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